퀄블릭 바이 퀄블릭 퀄블릭 바이 퀄블릭에 참여하게 된 김태중 작가입니다 요새 흰색하고 파란색에 꽂혔어요 흰색 배경에 파란색 라인으로 재미있는 공간을 만들 계획이에요 전체를 뭘 해야겠다고 계획하고 하는 게 아니고 시작점이 주어지면 시작을 무엇으로 했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흘러가게 돼요? 동호회 활동? 작가들만 만나면 이야기를 하거나 상상하는데 이제 바운더리가 그렇게 정해지니까 제가 다른 취미를 갖고 있는 다른 분들하고 만나게 되면 일반인들은 이런 걸 좋아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그런 대화나 생각들이 작업을 하는 데에 다양하게 열어준 데 도움이 되고 전시장에 작품 걸었을 때보다는 뭔가를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거기에서 뭔가를 하게 되는 걸 보면 아 이런 반응이 나오는구나 다음에 이렇게 해봐야지 하면서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게 더 재밌는 것 같아요 2019 공공미술제 퀄블릭 바이 퀄블릭 예술 마을로의 초대 사진 찍으러 오세요